애플렉이미 이 자식아 넌 타겟 다 맞춘다 이 자식아 어? 어? 잠깐만 잠깐만 일단 선 플래시의 폐기를 보여줬다 이 자식 뭐야 이거 뭐야 보스야? 나 보스 나로 안오던나 나 보스 나로온거 아닌데? 잠깐 보쉬야? 상태가 이상한데? 아니 이 게임을? 어? 재볼 수 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역시 지리는 카생 탈론 이상해 아니? 아니? 아 레블랑 맞아 나 힘들어 탈론의 상태가 맞아라 궁 잠깐만 나 안될 것 같아 이건 위험하다 더블킬 따봄? 님들 더블킬 땀? 오 오 컨트롤 봤음 컨트롤 봤음 지린다 카생 아 아 아 킬 아 아 아 급박한 순간에 카이팅 카이팅 미니언에 카이팅하지 말고 아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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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고 아 아파요 아 자식아 슈퍼미니언이 힘을 봐라 아 가렌 온다 남아라 온대 아 아 아 고통 받는다 잡혔어 뭐지? CS가 거꾸로 지켜놨는데 아 아 거의 맞지 않고 카이팅으로 크아 자식아 와봐 아 어오 예 탈론이 왔어요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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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읍 푸읍 자식아 와바 어우예 털론이 왔어요 쯔어잇 아니 이놈들 무빙실력이 좋은데 아 이 트리플 아 트리플 안되네 배터리 퀵 퀵 아 이거 어떻게 나가지? 이렇게 나가면 되나? 아니 현시즌 현시즌은 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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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구나 어 괜찮아 이 정도면 할만할 것 같아요 어 나름 나름 할만할 것 같아 이거 하면 장점이 하나도 있어요 채팅을 안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채팅을 할 수가 없어 왜 소라카님 안오시나요? 아 어 괜찮아 스펠 다 뺐어 베임 지렸죠? 살짝 바지 적셨어 그만 죽을 뻔 해가지고 내 화려한 벽퀸 솜씨를 해보고 지렸을 거야 어 잠깐만 나 5번에 물약을 쓸 수 없어 5번 세팅 안 돼있다고 1,2,3,4번 밖에 세팅 안 돼있는데 물약을 샀는데 쓸 수가 없다니 이런 큰 문제점이 어깨오깨오깨오깨오깨오깨 크으 우리 팀들 클라스 버섯 잘 왔어 아주 잘 왔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벽공 안걸렸다 일단 아 와드를 쳤어 아 이게 이게 관계인가 와드가 모이면 와드를 칠 수밖에 없는 어색당의 문명인가 아 극카운터네 이거 와드가 극카운터네 아 헬파하고 똑같은데 극카운터야 와드가 와드 바퀴 와드를 쳐야돼 미치겠네 피가 피가 막으면 피가 다섯 대 친다고 다섯 대 딜러스 만들잖아 이게 뭐야 잠깐만 아 야 오예 아 예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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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예 솔킬 땄다 솔킬 땄어 어 이거 솔아꺼 없어서도 딴 거야 솔아꺼 없어서도 딴 거야 평타마다 진동세팅 넣어놔도 할만할 것 같은데 아우 아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오 탈툰이라니 미니언 선거 잠깐만 나 일로 퍼낀다 알아주자와라 오케오케오케오케 미드 갈래 명먹겠구나 으악 넘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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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왜 들어 안 넘어 오오오오오 다 살았다 오 오 잠깐만 오 오와야 잠깐 축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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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치고 아 잠깐만 일로 오란다 아기다 일로 오란다 아니야 아 왜 일로 왔니 오케이 내가 다 했네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다 이거 아 이 한타 거의 내가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크으 쏘렛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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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 오케이 이제 부시하네 시합도 하시고 플래시 Q W로 데코넛을 보여드림 일단 자크 자크 점프 어 아 아우 다 뛰었다 다 뛰었다 다 뛰었어 다 뛰었어 아 나 다 뛰었어 아 아 아 제발 아 아 아 잠깐만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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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죠 님들 야 용의 힘을 빌린다 아 예 오 예 아서리 아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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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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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캐치 밀어내가지고 모두 오케이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 좋았어 우리 팀 잘한다 골드힐 가겠다 골드힐 찍는다 힐 아 쉴드까지 써주고 싶은데 어 나 플레이 썼어 쉴드 쓴다는데 플레이 써버렸어 아 어 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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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미니언 미니언 힐링 받으시고 오 터졌다 터졌어 쉴드 쉴드 어 쉴드 나 안 됐어 오 오 증거됐어 패드로 했는데 증거됐어 아하하하하하 아니 패드로 했는데 생각했어 아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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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! 쪼라서 페리 셀뻔했네 보트 왠지 싸울 것 같다 죽네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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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용 우리 용 있어 우리 아 우리 용인 컨트롤 컨트롤의 상태가 아 간다 응? 쓸 장황이 아니네 너 알아서 해 잘했는데 아 그만 베인이 앞으로 굴러가지고 아주 좋은 상황이 나는데 아 AI가 된 기분이야 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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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갱에피함 갱에피함 잠깐 궁쓸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잡을 수 있겠지?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아니요 컴퓨터랍니다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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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백 찍는 옥션을 꺼놨거든요 계속 화면 움직이면서 미니백을 찍어가지고 왜왜왜왜 베인 있잖아 아 베인 있잖아 베인이란다 우리 캐틀 있잖아 캐틀 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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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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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건 아니야 탑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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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골드는 더 힘드네 몸 몸 몸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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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틀 살려 개틀 살려 개틀 살려 어오 예 탱템을 사야되는데 푸아가 제일 좋을거 같애 쿨감 20% 거치면서 지금 방어가 아예 86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케 똥같은 봉이다 아 개틀 죽었어 유일한 딜러인데 야야야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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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한방더 큐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 태데로 이기겠다 어 계속하니까 익숙해지는데 근데 꽤 익숙해져 아하핳 이기고도 할수 있을거 같애 110초 하하하하 이겼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겼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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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